스마트폰으로 주차차단기를 제어하는 시연을 해보이겠습니다. 먼저 어플을 엽니다. 위와 같이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주차차단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차단기를 열어보겠습니다. 차단기가 올라갑니다.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주차차단기가 내려갑니다. 그리고 8초 뒤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때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. 오늘 반응이 고맙습니다. 그러나 아 제 조각으로 확장됩니다. 저 관중이라서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